김학일생과 함께하는 자기전 중개사법 한문제 시간입니다. 오늘은 경매 문제입니다. 경매 설명 오른거죠. 1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인청인은 포중으로 매수가격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가격 10분의 1 금액을 제공해야 되죠. 이번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치급 기한입니다. 기일은 하루거든요. 기일 하루가 아니라 기한 한 달 이내에 아무 때나 오면 됩니다.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에게 통제하며 매수인은 그 대금 지급 또 기한의 매각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.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령이 와서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죠. 4번 주의하세요.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이후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것은 민사집행법 법조문을 그대로 낸 겁니다. 민사집행법 법조문에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단 이게 무슨 말인가는 대법원 판례를 잠시 후에 보실 겁니다. 5번 매각 부동산 이후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네요. 원래 저당권보다 선순이란 말이죠. 그럼 전세권은 살아남습니다. 근데 전세권자 선택할 수 있죠. 전세권자가 계속 살아 있거나 아니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고 돈 받고 나갈 수 있어요. 그때는 매각으로 소멸되는 거죠. 이렇게 최선순이 전세권을 선택할 수 있어요. 대항력을 행사해서 계속 살아 있거나 아니면 배당 요구해서 돈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. 5번이 정답이죠. 그럼 4번이 무슨 말인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아까 4번 지분이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이후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할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 밑에 판례입니다. 민사소송법 608조 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말합니다.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채무, 인적채무까지 승계하는, 인수하는 취지는 아님으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그 피담원 조건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을 위해 부동산의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. 노란색이 같은 의미입니다.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하거든요. 그 말이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그 부동산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그런데 경락인은 인적채무까지 인수하지 않아요. 그 말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. 다시 정리하면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부동산의 상의무를 부담하거든요. 따라서 유치권자는 못 나가라고 인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그런데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인적채무까지 인수하잖아요. 그 말은 인적채무, 돈 달라고 유치권자는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법안이 판시합니다. 그래서 이 4번 질문은 소송법 법조문을 그대로 물어본 거라 틀린 지문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법조문을 물어봤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례를 물어본 건지 잘 표기해서 답을 하셔야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. 행복한 밤 보내세요. 굿밤 고생 많으셨습니다.